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수진입니다. 엘리마톨에서 독주에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사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꿈나라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도 너무 멀리서부터 많이들 오셔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4시간 걸려서 오셨다는 분도 계셨고 2시간 50분 걸렸던 분도 계셨고 평택 그리고 부산에서까지 오셨더라고요.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숙소를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돌아가고 계시는지 잘 도착하셨는지 그리고 숙소에 계시는 분들은 편한 밤 되시라고 그리고 아직 돌아가고 계시는 분들께는 안전히 귀가하시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오셨는데도 꽃바구니 같은 선물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게는 오시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브람스노트 넘버원 하기 전에 잠깐 해설을 했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과 제 연주와 잘 맞추가 됐는지 연관이 됐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동영상은 제 비니야스키 콩쿨 다른 연주들이랑 Q&A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볼까 생각 중인데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